에드워드 현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거란다 뭐지? 놈들이 안 보여 도망치는데 성공한 건가? 어? 그런데 여기는 어디지? 이 엄청난 데이터들은 대체 이건 전부 고대 낫소드에 대한 데이터들인가? 아니 그것보다 이건 분명 사라진 고대 낫소드의 데이터인데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기억났다 그때 이식받은 칩이 이곳에 들어오기 위한 열쇠였던 건가? 이건 무언가 다른 데이터와는 다르게 생겼는데 적합제로 한정 적합제로 한정 설정에 따라 다음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낫소드의 구조가 전부 파악되고 있어 어째서 깜짝이 뭔가 이상해 머릿속이 낫소드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있어 설마 이곳의 모든 지식이 내게 주입된 건가? 전체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이름을 등록해 주셔야 정상 기동합니다 모나간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필요없어 너 같은 거 기동되건 말건 내 알바 아니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알았어 알았다고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의사소통은 가장 초기 유닛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 된 해석이야 이거 알겠다고 좀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럼 다이너모? 다이너모 정답되었습니다 권투의 이름은 다이너모로 지정합니다 다이너모 다이너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